한국국토정보공사 마누나 자식 뵈는 건 다 바꿔봐 이 씨발아 내가 니 새끼냐? 이 씨발 왜 아무한테나 반말찍거려?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!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 한번 사고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!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씨발 뭘 뜯어봐! 뭘 뜯어봐! 좀 조용히 좀 해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 가! 왜 개X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기랄들이야 으악!